한 명이야 계속 얘기하잖아 31년이 걸린다고 31년이 31년 만에 봐야하는데 너는 1년 만에 받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맞잖아 한 명이야 한 명인데 어떻게 31년 만에 안 받고 너가 1년 만에 갔냐고 작년에 선물 받았어 안 받았어? 받았어 제작년에는 받았어 31년 만에 선물 줄 수 있는 너는 어떻게 받았어 받았어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냐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자고 일어나니까 받았다고요 좋아 좋아 니 친구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제작년은 받았어 한 명이 어떻게 너와 너 친구와 언니 친구와 언니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뤄 수 있느냐고 그거는 나나마다 산타가 있기 때문이니까 지대 저기요 대학생부터는 선물 안 입었는데 나 고등학생도 있잖아 나도 10년 전에 받았겠지 나도 10년 전에 받았겠지 고맙습니다 좋아